이곳은 금쪽인의 집. 아, 목말라. 음료수 마셔야지. 오빠, 놔둬줘. 알았어, 잠깐만. 아, 어떡해. 아, 이게 뭐야. 오빠는 많고 나는 너무 작잖아. 멋지라고. 저리 가. 싫어. 나도 똑같이 나눠줘. 싫어.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저리 가. 저리 가. 음, 저건 정말 서운하거든요. 먹는 거는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아, 싫어. 저리 가. 내가 더 많이 먹을 거야. 더 많이 먹을 거야. 에에에에에에에. 아, 정말 이거. 진짜. 네, 아버님. 금쪽이의 행동이 조금 심각한데요.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데 각박한 아이들은 과학적으로 정확히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학적으로요? 네. 여기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음료수와 두 개의 컵, 빨대 그리고 가위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빨대가 꺾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양쪽의 길이가 갓게 잘라주세요. 빨대를 가위로 잘라 길이를 조절해주고 그다음에 음료수를 한쪽에만 이렇게 그런데 이 음료수를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두면 놀랍게도 음료가 옮겨지며 양쪽 컵에 같은 양의 음료가 담기게 됐습니다. 오! 정말 똑같이 나눠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게 실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 원리가 뭔가요? 아, 이거는 사이펀 작용이라는 겁니다. 사이펀 작용? 사이펀은 관에 가해지는 기압차를 이용해 액체를 옮기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빨대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상태로 양쪽 컵에 끼우게 되면 양쪽에 기압차가 생깁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액체를 누르는 힘 즉, 대기압 때문에 음료가 빨대를 타고 옆 컵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양쪽 컵에 동일한 양이 담기면 대기압의 힘이 같아지며 액체가 이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양으로 음료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음료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잘생겼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